타니들 보라해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타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냈는데? 어떤 강아지 이름 중에 타니 있었는데? 근데 타니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방탄소년단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방탄소년단 팬카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왜요? 아미. 나는? 몰라요. 아리? 방탄소년단 팬카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미. 어? 왜? 아미? 왜? 아미 아니야? 몰라. 나는 몰라. 사실 이름도 몰라. 하도 마다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방탄소년단 팬카페 이름은 누구 좋아해요? 그 이름은 몰라요? 나는 걔 좋아해요. 비. 비? 나쁜 남자야. 아니 나는 얼굴만 알고 그 분 성함을 몰라. 비. 이름 비야? 너무 이름 이쁘다. 아 이쁘다. 방탄소년단 팬카페. 왜 이름이 방탄소년단인 줄 아나? 몰라 몰라. 왜 방탄소년단이겠어요? 우리 같은 추파하는 거를 방탄 유리처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아. 그런 이름이 방탄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순수해 이렇게 사람이. 난 뭘 진짜 몰라. 왜냐면 요즘 막 음악 프로그램도 안 보고. 근데 요즘 그건 롤리롤리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봐봐요. 롤리롤리. 사랑한다고 롤리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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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을 봐야 돼요. 롤리롤리 롤리. 좀 과격하게 말해봐요. 시작. 사랑한다고 롤리롤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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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불안해. 무서워. 아실 것 같아. 사랑한다고 롤리롤리. 롤리롤리. 롤리롤롤리. 롤리롤롤리. 롤리롤리. 아 풀파워가 아니라 진짜 힘이 세요. 때려봐요. 잡아요. 공주야. 때려보세요. 자 때려봐요. 이거 너무 딱딱하잖아. 내 손 때리지 마. 아프겠다. 안 깨져. 난 깰 수 있어. 언니 해봐. 언니 가. 언니 손 나가요. 언니 뭔가 묵직하다. 언니 느낌의 손이. 찌그러졌어. 안에서 이 씨발이야. 안에서 이 씨발이야. 안에서 이 씨발이야. 언니 손 나가. 오늘 나갔나? 술 먹으러 나갔어. 한 입만ives만 genug. 하핰. 핰핰.